김종현의 스포츠스포츠 국내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류청 축구장 기자, 골닷컴의 서우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020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김학범호가 일단 첫 경기부터 승점, 석점 획득했습니다. 네, 일단 중국과 경기를 했고요. 평평한 경기가 이어지다가 골은도 별로 없었고.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이동준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1대0을 이기면서 승점 3점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진짜 저는 추가 시간 들어가는 거 보고 일하러 갔는데 비긴 줄 알았는데 이겼더라고요. 네, 후반 추가 시간 4분 중 3분이 지나던 시점에 정말 소중한 골이 터졌는데 부산하이파크가 야심차게 키운 두 연건이 합작을 했습니다. 김진규 선수가 중원에서 중국 수비진 후방으로 떨어진 정확한 패스를 보내줬고 이동준 선수가 속도의 의위를 역시 보여주면서 공을 잡은 뒤 침착하게 컨트롤 그리고 마무리까지 이렇게 해내면서 소중한 골을 터뜨려줬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경기 내용을 보면 슈팅을 때리긴 때렸는데 왜 이렇게 골이 터지기가 어려웠던 걸까요? 일단 이번 선수단 구성이 공격진이 많고 수비진이 많은 구성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만들어가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일단 첫 경기였고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몸이 무거웠고 굳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일단 이날 공격을 짜임새 있게 풀어 보기보다는 상대의 틈을 보고 길게 길게 찌르는 패스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 슈팅이 정확하게 나오는 상황이 많지 않았고 또 공격수들이 많긴 하지만 슈팅을 장점으로 하는 공격수가 조금은 없었다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웠던 것도 같습니다. 자, 돌아보자면 김학범 감독은 중국을 상대로 해서 193cm의 장신 스트라이커 오세훈을 원톱으로 하고 또 좌우 날개에 김대원 엄원상을 배치한 4-1-4-1 전술을 가동했습니다. 의도대로 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오세훈 선수가 키가 크지만 역시 포스트 플레이 외에도 연계 등의 장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김학범 감독이 잘 활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경기에서는 패턴 자체가 측면을 이용해서 오세훈 선수를 노리는 단조로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중국이 아무래도 대응하기가 쉬웠던 것 같고요. 대신에 김학범 감독이 빠르게 후반에 좀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맹성웅 선수 대신에 공격적인 경기를 전개할 수 있는 김진규 선수는 1차력 변화를 줬고 그다음에는 이동준, 정우영 같은 빠른 2선 공격 자원을 투임하면서 승부수를 줬는데 그런 패턴의 변화가 그래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교체 투입된 선수가 통한 결과였잖아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동준 선수가 결정력에서 상당히 큰 장점을 보여줬었어요. 올 시즌에 부산 아이파크가 일부러 승격하는 데 큰 도움을 줬었는데 이 골 장면에서도 사실 김진규 선수가 차고 그것을 이동준 선수가 아주 빠르게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를 제친 다음에 침착하게 차 넣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이동준 선수도 경기가 끝나고 한 인터뷰에서 오늘은 경기가 안 풀리고 다들 몸이 굳어있었다. 다음 경기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경기인 걸 감안하더라도 어제 김정용 기자가 잠깐 이 경기 얘기했는데 3대0으로 이길 것이다. 예측을 했거든요. 다득점 예상했던 경기 아니었습니까? 김정용 기자 큰일 날 사람이네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는 좀 그런 아시아권에서 한국이 이런 팀들을 만났을 때 다득점을 노려야 된다라는 다득점의 논리가 좀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축구 특히 23세 이하 레벨에서 각국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는 동남아 팀들도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대회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 준우승을 차지했던 것도 그랬고요. 이번 대회도 지금 태국이 조별리그 1차전에서 바레인을 5대0으로 대파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김학범 감독을 비롯한 많은 축구인들도 이제 중국 얕잡아보면 안 되고 다득점 승리라는 거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예상보다는 분명히 내용상 고전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일단 결과를 가져간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후에 그럼 김학범 감독이랑 선수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던가요? 일단 대체적으로 좀 비슷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1차전 중국 전술에 맞춰서 구성을 했지만 선수들이 이제 실수도 많았고 어쨌든 몸도 굳어있어서 승점 3점을 가져오는데 만족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선수들도 일단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이동준 선수도 그렇고 선수들이 몸이 좀 굳어서 발이 좀 안 맞았고 첫 경기였던 만큼 이제 호흡도 좀 문제였다. 다음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거둬도 이긴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공안증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떠오르게 되네요. 네. 23세 이하 연령별 대표팀 전적에서 한국이 어제 승리 추구하면서 11승 3무 1패 역대 전적이 됐거든요. 너무 압도적인 우위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의 대응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를 꽤 잘한 편이라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승부를 가느는 그 마지막 차이에선 역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간격이 여전히 있다. 이런 거를 중국도 좀 실감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를 비겼으면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C조가 혼전 속으로 더욱더 빠질 뻔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만 승리를 하면서 이제는 조금 유리한 입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한국이 속한 C조가 말만 죽음의 조가 아니라 정말 죽음의 조이고요. 우즈베키스탄은 디펜딩 챔피언이고 이란은 언제 만나도 어려운 팀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사실 그 다음 경기에서 안 좋은 경기를 얻었으면 탈락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결과였거든요. 다만 한국은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넣으면서 이겼고 우즈베카 이란은 1대1로 또 비겼기 때문에 한국은 다음 경기 이란전에서 이기기만 하면 2위는 확보하면서 8강 진출은 확정짓게 됩니다. 그럼 1승을 더 챙기면 무조건 8강 진출은 확보하게 되는 거군요. 네. 1, 2위까지 갈 수 있는데요. 한국이 다음 경기 이기고 그 다음 경기 지더라도 2위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란을 잡으면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범 감독이 중국전은 맞춤 전술이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란과의 2차전에도 또 다른 맞춤 전술 나올까요? 네. 일단 이번 대회에 김학범 감독이 로테이션 운영을 예고하고 있었고요. 조별리그가 사흘에 한 번씩 열리는 빡빡한 일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준비를 했고 또 상대의 어떤 스타일 전력 전술을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스타일의 어떤 공격수들도 좀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아마 다음 경기에서 못해도 한 40%가량의 어떤 선발 라인업 교체 정도는 예상할 것 같고 약간 김학범 감독도 중국전이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내용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이란전에서 좀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이 1차전을 치렀으니까 양 팀의 전력도 어느 정도 드러났겠죠? 네. 일단 우즈베키스탄이 먼저 골을 넣긴 했는데 이란 선수들이 생각보다는 더 경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을 넣었던 사이야드 마네시 선수라든가 그리고 반대쪽 날개인 쇼자이 선수가 상당히 경격을 잘했는데요. 이 두 선수가 상당히 빠르고 침투도 능한 데다가 벼락 같은 슈팅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골을 넣은 사이야드 마네시 같은 선수는 이미 이란 A대표팀에서도 데뷔를 했을 정도로 실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보다 더 빠르고 더 거친 이란을 상대로 김학범 감독이 좀 데뷔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A대표팀도 이란에게 고전을 많이 해왔는데 23세 이하 대표팀도 비슷하겠네요. A대표팀에서는 지금 이란 상대로 9승 9무 13패로 좀 불리한 상황이고 2011년 이후 6경기째에서는 승리가 없는데 하지만 또 23세 이하에서는 반대로 한국이 5승 1무 2패로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경기가 2018년 아시안게임 16강전이었는데 김학범 감독이 이란을 상대로 좋은 대처 능력을 보여주면서 황의조 이승우 선수의 골로 2대역 승리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경험들을 또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발명단에서 꽤 많은 로테이션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쨌든 상대하는 전술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이란 선수들이 일단 키가 상당히 크고 항상 힘이 빠르기 때문에 물론 오세훈 선수 같은 193의 장신은 없겠지만 오세훈 선수의 장점이 상당 부분 상세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골 넣었던 이동준 선수나 빠르게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엄원상 선수 같이 드리블이 좋은 선수들을 위주로 경격을 짤 것 같고 만약에 오세훈 선수가 나오더라도 후반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전 우즈베키스탄의 전력은 어떻던가요? 우즈베키스탄과는 공교롭게 지난 10월에 이미 두 차례 친선전을 치르면서 전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요. 이번 대 첫 경기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2년 전에 우승을 차지했을 때만큼 우즈베키스탄이 굉장히 우월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특히 수비면에서 구멍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이란과의 경기 때 이란도 공격이 그렇게 조직적이거나 개인 전술에 좀 많이 의존하는 경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비 집중력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의 곤란을 겪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야크15F라고 A 대표팀에도 뽑히고 있는 에이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개인적인 역량은 우리 수비진이 굉장히 좀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죽음의 시조에서 이제 1승만 더 거둬서 8강에 가게 되는 좀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올라가면 D조의 1, 2위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되니까 D조의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D조는 오늘 조별릭을 시작했고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 현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볼게요.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 금요일 밤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시고요. 골닷컴의 서우정 기자 유청축구전문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D조 상황을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속해 있다는 게 제일 눈길이 가요. 네 일단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티 요르단과 북한이 D조에 속해 있고요. 지금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티가 경기를 치르고 있고 요르단과 북한도 경기를 치릅니다. 1, 2위 경쟁이 여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베트남이 23세 이하 대표팀에서 지난 2년간 굉장히 갈목할 성장을 보여줬었고요. 이외에 아랍에미리티도 만만치 않은 팀이고 북한도 역시 저연령층에서는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름값으로는 한국이 속해 있는 C조 이런 조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보지만 박항서 감독이 굉장히 조별리그부터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티 연합 1차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 확인되고 있나요? 네 일단 후반 28분인데 두 팀이 0대0으로 맞서고 있고요. 지금 아랍에미리티가 이제 마지막 공세를 하기 위해서 공격선수로 하나 투입했는데 경기는 이제 백종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후반 초반에 처음에 패널티킥이 선언돼가지고 아랍에미리티 패널티킥이 선언돼서 베트남이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VAR로 인한 체크 확인 결과 이제 프리킥으로 정정이 되면서 박항서 감독도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직 경기 후반 28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코어 0대0이고요. 우리가 8강에서 이 D조의 네 팀 중에 한 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베트남이든 뭐 북한이든 다 부담스럽긴 하겠죠? 뭐 일단 한국이 객관적인 실력에서는 앞서지만 일단 베트남이 오히려 월드컵보다 올림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올림픽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선수들이 이제 밀고 올라온다면 그 기세 때문에 이제 이를 게 없는 베트남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북한은 항상 이제 거친 수비를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한국은 무조건 4강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이 두 팀이 올라오지 않고 아랍에미리티나 요로탄이 올라와도 한국이 이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우리 대표팀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물론 한 팀이 떨어져야 되는 게 아쉽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다른 팬분들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2년 전 이 대회에서는 이제 조별리그 1차전 때 맞붙어서 당시 한국이 승리를 거뒀었었고요. 아시안게임 때는 이제 김학봉 감독 체제 그리고 박항성 감독 체제로 맞대결을 가졌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제 김학봉 감독이 승리를 거두면서 한국이 우위를 젊겠는데 두 감독이 사실은 8강에서 붙은 거에 대해서 서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K리그에서부터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사이고 관계도 또 좋고 그만큼 서로를 잘 안다는 거는 그만큼 약전을 더 파고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김학봉 감독 박항성 감독 다 좋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좀 8강보다는 더 높은 곳에 가서 맞붙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청취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양 팀의 선전을 바라보겠고요. C조와 D조의 상황 살펴봤습니다. AB조 1차전은 어떻게 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태국이 바레인을 A조에서 5대0으로 꺾으면서 깜짝 놀란 승리를 거두면서 A조 1위에 있고요. 바레인은 4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와 호주가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비기면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고요. B조가 조금 예상밖의 결과가 나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본을 2대1로 꺾으면서 1위로 올라갔고 일본은 1패를 안고 마지막 4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카타르가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여기서도 사실 카타르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시리아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비조도 조금 혼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전에 패배를 하면서 좀 많이 실망한 모양이더라고요. 역시 이 안방에서 열리는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축구 쪽에서 메달 내심 좀 금메달 얘기도 하면서 유럽에 있는 선수들을 총동원하겠다 이런 각오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이 23세 이하 대표팀은 A대표팀 감독인 모리아스 감독이 겸임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대표팀도 때로는 운영을 어린 선수 중심으로 많이 선발해가지고 이 올림픽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11월에 이제 모리아스 감독이 애매친 선전에서 좀 대패, 무기력한 대패를 냈고 또 한국에서 열렸던 2원 챔피언십에서도 한국에 굉장히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면서 좀 모리아스 감독에 대한 신뢰가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도 사우디에게 패하면서 신뢰가 확실히 많이 꺾여진 내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신뢰가 많이 꺾이고 감독직은 약간은 불안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올림픽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죠? 네 일단 여기서 뭐 전패를 하더라도 올림픽 본선에는 개최국 자격으로 본선에는 이미 확정을 지었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8강에 올라와줘서 혹은 4강까지 가주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제 이번 대회에 3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3, 4회전에 가면 그때도 한 번을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일본이 4위하는 게 4강 안에 들어간다면 4강에 들어간 팀들은 모두 바로 본선 지출을 확정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기력으로는 4강이 아니라 지금 8강에도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일본 대표팀에 해당된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대표팀 얘기인가요? 일본 대표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 선수들도 이미 진출했다는 정신적인 좀 안락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동기부여가 없는 대회라서 일단 올림픽에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그때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세 이하 대표팀 이야기는 이쯤에서 한 번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K리그 이야기 해볼게요. 이번 주에도 그리고 오늘까지도 오피셜이 이어졌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스토브리그. 야구에서 스토브리그라고 표현하고 축구에서는 오프시즌 영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역시 선수 영입이 가장 큰 관심이 될 것이고 많은 구단들이 전력 강화를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만 해도 이제 한찬희 선수 젊은 굉장히 영광 미드필로 유명한데 FC서울로 이적을 하게 됐고 또 김승대 선수의 강원 이적설 등이 이어지면서 또 사실 경기가 없는 시즌에도 팬들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동국 선수의 재계약 소식도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일단 이동국 선수는 지난 시즌에 우승컵을 안고 한 시즌 더 하고 싶다. 선수생활을 더 이어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북현대가 레전드 예우체원이 아니라 팀의 정체성을 가져가고 실력이 아직도 대단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동국 선수가 79년생이거든요. 올해로 한국 나이로 42살이 됐습니다. 42살에 사실 골키퍼도 별로 없잖아요. 골키퍼들은 뛰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런 필드플레이예요. 게다가 최전방 공격수 1위 팀에서 뛰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동국 선수의 재계약에 눈길이 가고 또 이동국 선수와 함께 86년생인 국가대표 이용 선수도 전북에 또 재계약을 했습니다. 전북은 올 시즌 전력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면서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갑작스러운 그냥 생각난 질문이긴 한데 필드플레이어 중에 K리그에서 최고령이 통틀어서 몇 세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이동국 선수가 현역으로서 계속 그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지금 현재 포항 스텔러스 감독인 김기동 감독이 현역 시절에 만 39세까지 현역 선수로서 뛰었었고 그 위에는 골키퍼로서 김병지 선수 최연성 선수 등이 40세 이상으로 뛰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동국 선수가 리빙 레전드라는 가치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필드플레이어 중에 앞자리 수가 4인 선수는 K리그 역사상 유일한 게 되겠군요. 일단 대한 선수도 한국 나이로는 40이거든요. 대구에서 뛰게 되기 때문에 대한 선수가 사실 이동국 선수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저는 올해도 대한 선수도 다시 대구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앞에 4자를 다한 대한과 이동국의 또 다른 대결도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브록 매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B시즌 동안에는 어떤 팀의 행보가 가장 적극적인가요? 전북은 역시 항상 이 시기에 강해지는 팀이고 많은 팬들의 부러움을 좀 사는 그런 팀이 되고요. 저는 강원FC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병수볼 열풍을 일으키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 겨울에 굉장히 빠르고 지금 선수 구성을 거의 다 마무리를 했거든요. 국가대표급 수비수 이번 FA 시장에서의 최대어라고 불렸던 임채민 선수를 일단 아는 것도 수비 강화에 굉장히 기폭제가 됐는데 지금 김승대 선수가 또 전북에서 강원으로 1년간 임대를 오면서 공격 쪽에도 굉장히 방점을 찍었고 그 외에도 공우열 선수나 이범수 선수 같이 내실 있는 선수들을 굉장히 잘 보강을 하면서 지난해 시즌에는 6위에 그쳤지만 올해는 뭔가 전북의 또 다른 대항마가 될 수 있는 태풍의 눈이 아닌가 이런 평가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혹시 류천 기자도 눈에 들어온 팀이 있었나요? 저는 당연히 전북인데 전북이 원래도 잘 모으지만 데려온 선수들이 오반서 선수와 저는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게 쿠니모토 선수인데 쿠니모토 선수가 상당히 어리거든요. 그런데 경남을 들어올 때만 해도 반신반의한 모습이었지만 지난 시즌 경남이 강등되긴 했지만 에이스로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K리그에서 영입할 수 있는 아시아 쿼터 중에 누가 가장 낫냐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쿠니모토보다 나은 선수가 없는데 이 선수도 이제 공항에 나가면서 전북에서도 자신이 통할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쿠니모토 선수가 전북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일본 올림픽 대표나 아니면 일본 국가대표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또 선수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팀들 전지훈련 떠날 시기가 됐죠? 네. 1월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시즌을 가장 먼저 시작한 FG서울이 이미 2019년 말에 전지훈련지로 출발을 했고요. 최근에도 강원 울산 전북 대구 수원 등 많은 팀들이 이제 해외 전지훈련을 떠났고 국내에 있는 팀들도 다음 주 중이면 모두 해외 혹은 국내에 있는 전지훈련지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떠나게 되면 기자분들도 제가 월요일에는 야구 코너를 진행하는데 취재 가신다고 계속 자리를 비워서 저희가 대체자 물색에 굉장히 곤경을 겪고 있거든요. 두 분도 취재 가시나요? 저는 계획까지는 아니고 사정이 되면 좀 가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지훈련 취재에 갔을 때 하는 인터뷰가 가장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선수들도 이제 시즌 중에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좀 더 활짝 열고 어쨌든 이제 해외나 국내 이제 오지로 가 있는데 찾아오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기사를 잘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인 건 아직 없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 야구 이제 스프링 캠프만큼 이런 어떤 집중하는 그런 취재 동계훈련 취재 문화는 아직은 없다 보니까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역시 많은 팀들 많은 기자들도 이제 향하고 있고요. 저도 3년 전에는 정말 겨울에 k리그 일부리그팀 12개 팀 중에 10개 팀을 다 한번 취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힘들긴 했지만 정말 보람이 있었는데 올겨울에도 다시 할 수 있는 제가 3년 3살을 더 먹다 보니까 이제 체력에 좀 한계가 오는 게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전구단 취재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기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다른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좀 남아서 저희가 올림픽 대표팀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란전이랑 우즈베키스탄전의 두 분의 예상 스코어를. 이거 시간 남아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란전 같은 경우에 김학범 감독이 사실은 경기를 하면 할수록 좀 더 잘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전 같은 경우도 한 골차 정도의 신승 혹은 저는 무승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우즈베키스탄전에서는 역시 많은 분석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아마 승부를 던져서 또 1대0 정도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셋 다 거의 1대0을 바라보시는. 네. 저는 조별리그에서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류천 기자는요? 저는 항상 틀렸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틀리셨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이란도 1대0이고 우즈베키스탄도 1대0으로 좀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학범 감독은 서우정 기자도 얘기했지만 8강이나 4강에서 오히려 더 크게 이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리고 선수들이 사실 주축 선수들이 올해 경기를 많이 뛰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오히려 체력이 괜찮아지 않을까요? 지금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김학범 감독을 위한 변명을 하나 해드리면 사실은 여기 태국으로 오기 전에 콜라룸프로에서 2차 전지훈련을 했는데 그때 기후나 폭우 때문에 제대로 훈련과 경기를 하지 못한 게 지금 굉장히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경기 때도 선수들이 확실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디셔닝은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로 가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축구장 가는 길 마무리하겠습니다. 류천 기자, 서호정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9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